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끌기는 지금 마스터 디어라 가지고 챌린저랑 잘 안 잡혀요. 마스터 디어라 잡히는데. 대티가 지금 없어요. 대티 말하면 되는데 대티는 없고. 소환사의 지인도 지금 랭게임 돌리고 있는 것 같고요. 잠시만, 어떻게 하지? 안 보여, 방송 화면이. 잠시만. 지금껏 닫지나면 해준다고요? 제발. 제발 닫지나라. 한데요? 아, 하고 있잖아. 아, 이게...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다치가 날까? 아, 제발 닫지나라. 닫지나라, 빨리. 아니, 야, 랭게임 지금 전세계 3임이 얼마나 잘하는 거야? 와, 존나 잘하겠다. 아, 시작했어. 아, 아깝다. 응, 꺼져. 아, 장난하나, 짓나라. 아, 아, 씨. 하아... 안 되겠다. 하아... 실내기... 보러 온 줄 가자, 씨X. 저기 보이나 한번 해야겠다, 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아, 열받았다. 보러 온 줄 들어와라. 챌린지 일단 들어와봐, 시청자 중에. 인간수 노무현. 쟤 쓰레기, 인간 쓰레기 새끼. 꺼져. 꺼져. 쟁제에 서프 장난하냐. 지발. 야, 시청자 중에 챌린지 없나, 지금? 제발. 제발. 아, 쫌 나가라. 실버 새끼들아. 챌린저 맞쪼. 아, 쫌 나가라. 실버 새끼들아. 챌린저 맞쪼. 하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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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아 너무 많어 나가 나가 아 야 챌린지 없다 듀오 하자 좀 뭐야 을진님 끝날 때까지 솔렉아파 더 돌릴까 아이 뭐 브론즈대 실버야 노잼이야 노잼 아니 진짜 브론즈대 실버 한번 창교육 한번 해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버랑 브론즈랑 그거 한번 하고 을진님이랑 할까 창교육 한번 제대로 시켜줘 솔렉 어 막 어 티문 극협인데 누구지 많이 들어봤는데 맞어 디어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솔랭돌리자 솔랭돌리자 아 근데 솔랭돌려야겠다 안되겠다 얘들아 꺼져라 야 을지님 해준데 그임 끝나면 그러면 솔랭돌리고 을지님 그거 끝나면 해준데요 오케이 관전같은 소리 하지마시구요 한번 관전할까 얘들아 내가 해설 한번 해줘 내 찰진 해설 나의 로샨이 백개 감사드립니다 야 그 뽑아왔다고 어 가자 개색이야 그 뭐야 가자 개색이야 그 포 가자 개때기야 가자 챌린지 한거로 가자 그 포 그 포 다 다 다 다 다 챌린저 저거까지 극포야 가자 오늘은 잘할게 오케이 믿어줘 스카이프 들어가라 개떡이야 오케이 가자 최대한 저격한다 스카이프 들어가라 제일 먼저 찾았지 간장 드시고 계시지 않았나? 나는 뭐지? 내가 딱 방송 볼 때 이랬거든 지나가는 사람한테 냄새만 맡아달라 해가지고 어? 뭐지? 어떤 여자분이 도망가는 거 보고 웃다가 그냥 방송이야기 딱 켰는데 코포야 너한테 너무 아가리를 터는 부분 아니냐 지금 코포야 빨리 가자 페이커 만나자 야 지금 페이커 게임중이라 그랬지 어디는 점수 좀 이득이긴 했는데 에허허헣 헤헷 으흐흐흐흐흐흐흫 흠 에허흥 야 크포 이름 야 크포야 네네 형한테 말이 심한거 아니냐 왜요 형 너만거 아니냐 무슨일이세요 형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거 그냥 렉이에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거에요 형 그렇게 따지면 저 MMR 300 날아갔어요 지금 뭐 MMR 300 날아갔어요 형 300이면 얼마인지 알아요 형 그래서 꼽나 아뇨 괜찮아요 야 가자 야 지금 페이커 게임중이네 어떻게 알아요 형이 아니 검색해봤지 아 형 검색했어요? 그렇지 형 진짜로 페이커 조역할꺼면 기다려야될걸요? 만약에 진짜로 페이커 조역할꺼면 안하는데요 게임 안해? 어 꺼져 저한테 지금 욕하신거에요 마리너님 게임 안하나 마리너님의 식혜들이 들어갔는데 커퍼랑 어제 아 열한시간 전 이야 챌린저에서 와 진짜 형 거기 보시면은 저랑 상대의 만라인 쓴것도 있어요 저랑 만라인 쓴것도 어디 마리님이랑 어디있는데 거기 보시면 피오라요 피오라 피오라 1일전에 좀 내려보면은 1킬 찔들쌍한거요 너가 어딨어 너가 어딨는데 거기 있잖아요 형 아 이거 있네 피오라 한거 있네 네네 아 너가 이겼다고? 네 저 잘했어요 형 이신했잖아 그런가 봐야되는데 탑라인저 서가지고 너 그때 기억 안났냐 언제요? KT 프로게임한테 쳐발렸던거 뭔소리에요 형 여기 블라드 있고만 그때 그거는 시청자분들이 아실거에요 진짜 럼블루 너무 답도 안나오는데 정글이 너무 못됐어요 진짜 남탓 하지마라 너무 남탓 안한다 형 오늘 지셨던데 아까 야 실버였어 실버 실버맨은 형 멕살 적고 끌고갔어야죠 썸붓이 너무 병심이었잖아 너가 만약에 실버에서 와서 키리하면 내가 너한테 칭송해줄게 칭송 네? 여기 근데 실버 키리가 없잖아 네네 그냥 달치고 챌린지 저격이나 하자 실버 저 그때 17년승 했어요 실버에서 야 나 실버에서 16년승 한쪽도 있었어 아 진짜 농담 아니라 16년승 해가지고 그때 호텔이랑 서프됐을때 바텀카스 16년승까지 갔었어요 진짜로 잘했어요 형 응 고마워 자리 잘하셨어요 근데 지금 막 프로게임 어디게임 아니? 음 음 이게 좀 애매해요 시간이 보면 분명히 페이커님이 내 방송을 보고 있다면 한번 나가줘야겠구만 할수도 있어 진짜로 그 모르는 사람 일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한 8시쯤 잡으면 잡히긴 할거에요 지금 시간은 안 잡힐거 같은데 뭐 네네 잡힌다 해라 개쓰기 잡혀요 형 그렇지 잘했다 야 근데 왜 안 잡히냐 실린지에서 게임 많이 안돌리나 원래 원래 잡혀요 저 20분씩 걸릴때도 있어요 마 마 마 네네 적당히 해라 뭘요? 적당히 하라고 네네 야 내 배인은 아니겠지? 배인이요? 어 배인 알까? 자신 있으시면 하셔도 되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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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딱히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그니까 내가 볼때는 챌린저에서는 파랑이 씨야돼 인정? 궁차트 에이 형 파랑이 씨 별로에요 그거에요 그거 케이틀린 형은 케이틀린으로 유명하신데 케이틀린 하셔야죠 케이틀린 야 내가 궁차트 무시하고요 케이틀린도 궁 있어요 아니 뭐 쏘라카 힐셔트도 아프지 않는데 쏘라카 힐셔트도 아니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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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쏘라카 진짜 안좋아요 여기 막 잘리고 그러면은 시야도 먹히고 좀 라인전에서도 형 앞에 갔다가 그립당하시면 어떡해요 그거를 인정 그 인정을 한다 내가 왜 이렇게 안잡히냐 좀 걸리죠 와 마린 마린이라고 했을때 챌린저티에서 마린 이겼어 나 지금 세번이겼나? 챌린저티에서 이겼어요? 그니까 많이 이겼지 그때 왜냐면 내가 기본이 그때 바텀에서 똥을 안쌌으니까 아 내가 똥은 안쌌잖아 기본적으로 끌기 지금 방불중이라고? 끌기는 그냥 불급에 나면 끝나 어 그러네요 저 지금 저격하고 있어요 그분이 야 너 봐봐라 게임 그거 너 춘출돼있지 네네 그거 보고 딱 이제 같이 이제 딱 그 게임 그거 막 픽 고르는줄 그 뜨잖아 네 그러면 이제 불급에 나라 그래 아 저걸로 걸리면요? 어 당연하지 그럼 끝나는거지 아 또 어차피 또 철빵이 형님들이 눕힌거실건데 뭐 어차피 아 절차없다 형님들 눕힌형님 아이피 아시죠? 딱 이제 눕힌거시면 됩니다 예? 하시겠습니까 형님? 어제처럼 공증 한번 하고 잠시만 뭐야 백만원에 빠져나갔어 장난아니지 예술규 뭐야 백만원에 빠져나갔는데 야 백만원에 빠져나갔다고 왜요? 시원하나 하시면 되나 형 하루에 백만원 더 벌잖아요 형 뭐 그딴 말 하지마라 하루에 십만원도 못본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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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 또 성형했네 하아 아하하하하하 짜증나네 짜증나 야 컷보야 네에헤헤헤 너 만약에 마린님이나 말라인 서면 이길수 있어? 캐릭터보면은 일단 봐야죠 캐릭터를 정글이 벵기다 저희 정글이요? 응 그럼 이기죠 당연히 어... 야 정글 차이가 그렇게 심해? 진짜 정글 차이가 엄청 심해요. 형이 만약에 탑하는데 정글 상대방이 뱅기고 제가 막 탑에서 2대1 하면 제가 형한테 들수도 있어요. 진짜. 아니 2대1이면 당연히 지지. 그니까요. 정글이 완전 중요해요. 그니까. 뭐야 또 7, 8만 명 나갔네? 어? 어? 그만! 자극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아아! 암명! 일부러 누가 마지막에 누른거야? 나는 산유! 야 소풍 누구야! 눈꽃! 아 시발! 아 시발! 아 시발 눈꽃 아 뭐야? 1픽이 누구지? 야 눈꽃 개맞지 이번에 멜방전 나오네. 아니요 안 나왔을걸요? 이번에는? 야 소풍 누군데? 소풍 잘하는 사람이야? 어? 저도 모르겠어요. 누군지. 처음 봐요 저는. 아 시발. 아 시발. 아 뭐 어쩌라구요. 형 봐요 이거. 형이랑 제가 욕먹잖아요. 형이 빨리. 시발 새끼들아. 컵부욕하지 마라. 소풍아. 손 피해줄까? 적당이나 되라. 내 누군지 모르라. 내가 맞을테니. 오케이. 그건. 노 인정. 형님들 잘해봅시다. 야 이거. 라인 겹치는거 아니야? 눈꽃이 서풋이지. 상놀이가 원들이잖아. 그리고. 형 라인 어디가실거에요? 형 정글하실줄 알아요? 나 모이. 형이 정글 가고. 1픽 좀 미드 하시는거 같은데. 2,4픽 바텀에 제가 탁 가면. 라인 맞긴해요. 원정글 할까 그냥. 1픽이 제동바형이라고 하는데요? 아 시발. 제동바다. X됐다. 이거 방판하면 돼. 어떻게. 어떻게 알아요? 제동바 방판 안켰는데. 뭐 개소리야. 이거 모스트 봐도 아닌거 같은데. 아 야 상놀이가. 언제나 빼준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거. 우리 오지게 이겨봅시다. 야 소풍이가 누군데. 응 안에 졌어. 응 닥쳐. 나 떨어져도 돼. 너만 손해지. 빠껴매야지. 상대방이 끌리기 있어요. 아 불크배되야지 그러면. 당뇨님. 적당히 나대세요. 적당히 하시란 말입니다. 열심히 가자. 일단 이블린. 나는 X나 땡겨서 먹고. 야. 야 이거 애쉬하면 안되겠지 형 자신있는거 하시면 되죠 극보가 말하니까 약파는거 같다는데 야 1픽 잘한다는 새끼랑 같은데 전죽보라는데 1픽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잘하긴 해요 승리를 꺼니까 야 맞았어 400점이야 와 오 잘해 진짜 이것만 잘하면 이겨요 그냥 이거 지금 멤버가 다 맞아가지고 야 이거 나 8개씩 갈게 남이다 봐봐 아 남탕 안합니다 진짜 저 어제 이해수는 뒤졌습니다 아 뭐하세요 아 아 바꾸세요 오케이 상윤아 이 사건은 내가 맞죠 야 그렇게 갈까 계속하자 아 아 저거 뭐야 루시안 정글이라네 저거 괜찮아요 저거 개소리하고 루시안 아니 닫지 닫지 아니 괜찮아요 형 미스포츈 서포트 아 아 아 아 아 야 어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빨리 스펠 바꿔요 형 아 닫지해라 제발 수풍님 수풍님 문상 들을테니 닫지좀 1만원 드릴게요 아니 아니 진짜 드릴게요 방송중이에요 아니 드릴게요 닫지 먼저 닫지 먼저 먼저 닫지 먼저 게임 시작해요 형 아 씨 개새끼야 아 아 아 씨 누구냐 아 씨 누군데 뭘요 자랑하는 새끼 있어 아니 이게 아직 안 나왔어요 음 아 씨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야 야 네네 끌기 스카이프 부르자 이거 형 전 추친추 안 돼있어요 저는 잠시만 끌기야 스카이프 들어와 방송 보고있지 끌기야 형 슥슥강 쪼분이 방송 애청자 같은데 그니까 맨날 이 새끼 저격해 할 짓거리 없나 이 새끼 진짜 아니 지금 네번을 내가 네번을 돌려면 세번을 만났어 이 새끼 어제도 봤어요 저 그니까 네번을 돌려면 내가 팀까지 챌린지하는데 네번 게임이 돼요 그래서 지금 2승 2패야 근데 세번을 만났어 이 새끼 개 할 짓거리 없는 새끼 야 씨든 야 이거 근데 멤버가 우리가 좋은데 맞지 이길 것 같아요 형 진짜로 야 그니까 탑은 누군데 자란 새끼 아니지 일리야죠 근데 탑이 카운터 당했어요 저거 제가 제가 져요 개직상성이 아 배비를 해두는거 좋을거에요 지금 제 기분이 어떤지 알아요?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다고 이 일에 적합한 모델이 있죠 이 일에 적합한 모델이 있죠 아 큰일났다 야 제대로 해라 이거 크포야 네네네 제대로 하자 네 저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발까지 야 이거 하면 따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없애지 모자맛을 보실래요? 야 그 포야 네네 화면 따라가는거 어떻게 없애 그거 미니맥 마우스로 쭉 누르고 계세요 움직이면서 미니맥 마우스로 누르면서 막 움직이면 돼요 됐어요? 어 됐어 글기 비우신 잘 끊은 척 오시죠 같은 팀이라서 한번빈 한 번 빨아줬으리만 지석이 기가 살았어 내가 오진 모습 보여줘야지 형님 똥 아 뭐 루시안정글이야 나 처음 봤어 루시안정글 저거 처음 봤지 저거 가끔 써요 가끔 써요 저거 괜찮아요 저거 아 뭐야 이 새끼 요 CS먹어 미스포진 서포트 좋더라구요 아 나 지금 조심해 아 뭐해 아 모자마술 보실래요? 아 저 새끼가 또라이네 아 나 소락하나 하지 이 새끼 뭐하냐 야 니가 피려야 된다 토포야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가 무조건 다 피려야 돼요 이거 이상하게 저도 버스 좀 타고 싶은데 으흠 야 끌리면 바로 뒤져 이거 아 쟤 뭐하냐 벌짓하고 있네 으흠 그걸 미친다고요? 절대 그럴리 없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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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추격전이 없는 처치했습니다 와아 망했다 아아 제가 땄어요 이제 1 오케이 나이스 근데 이게 라인이 안좋아가지고 큰일난거 같은데 하아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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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새끼 더블리 아이 그냥 저 서풋할 줄 모르네 뭐 미포 서풋이야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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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흠 핵구통이다 핵구통 아 뭐 이따 팀을 만났어 아 뭐야 이거 유불림 폭 계속 팔거 같은데 차비였어요 지금은 이제 아마 이제 바텀 갈거에요 일에 적합한 물건이 있죠 으흠 으흠 아 으흠 놓친다고요? 절대 그럴 려 끌어내시기 어우 좋구만 으흠 두리나 닥 차비 아 잡아 이거 아 못잡았다 아 까매 오케이 좋아 지금 잘하고 있어 이거 이분이 또 온다 방금 2키로 슬로그 하면서 잘했지 내가 맞잖아요 형님들 이블린이 갱을 너무 잘 다니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라인 너가 먹어야지 이거 지금 못갔다 이거 라인 밀어 이거 내가 볼때는 이쪽에 있다 이거 라인 땡겨서 먹는게 좋을걸요 가면은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이거 땡겨서 먹게 야 근데 정글차기가 너무 난다 맞지 인정 어 인정 지금 상황으로는 좀 그렇죠 원래 이블린이 좀 사기 여쩍에 야 너 불가 다 이럴 것 같은데 다 이럴 것 같은데 아 형 끌레기랑 사이 안좋아요? 아 뭐야 이거 좋아 아 아 아 아 좀 빨리 와주지 이 새끼 아 진짜 이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셋 둘 셋 셋 셋 둘 셋 셋 넵 누구요? 루샨 팀 안팔았는데요? 팀이 없는거에요 그냥 없었어요 그냥 이제 나왔네요 이제 깜짝 놀랐네 팀 판줄 알고 와 나 8분에 3지키보는거 진짜 처음이다 와 소름이다 오우 이 새끼 잘 맞춰 오우 잘 맞춰 이 새끼 와 답이 안나오는데 와 야 봐봐 아니 이블린이 오 놀래라 아니 이블린이 갱을 잘 다녀봤지 아니 이블린이 갱을 잘 다녀봤지 아니 이블린이 갱을 잘 다녀봤지 아 관하트팬 아 두평 오는거같이 하다 아 아 이블린이 왕기하겠다 형 바텀 그거 이블린 바텀 간거같애 어 미드인가? 모자맛을 보실래요? 깜짝맞아 와 심야 이거 아 흠 다 이브 당했네 흠 흠 다이브 당했네 흠 흠 아, 내가 너무 못합니다. 진짜 적갑습니다! 형 아직 안줬어요. 형 아직 안줬어요. 천천히 해봐요. 룩킹 안들어가나? 저거 봉지자한테? 룩키언니의 끌기 룩킹좀 해주세요! 룩킹이 바하게 되었습니다. 바, 에시해야 된다니까? 룩래 궁이라도 맞췄어, 했어. 에시였어도 똑같았을걸요? 저거 이블린이 어째 안보여가지고 저거 이블린이 너무 사기해요. 라이어 사장님이 이블린이라는 걸 잘못 만들어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말이나 똥이냐? 뭔 소리야, 이거? 코르키요. 아, X됐다 저거. 아, 괜히 허벅이 했다. 팀이 너무 좋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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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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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다이브 당하겠다, 탁감인데. 어, 형. 형, 왜 따라가지면은. 어라? 쪼. 어, 형 딜하면은. 나이스, 게이드. 어, 형. 데스 그래이인데 저거? OK, C발 게이드. 임버릇 솔렸을 때. 데스 그래 봐라고, 존나 젤나 쩔었고. OK, 나쁘지 않아. 젤나 좋았어. 방금 내가 한 블레이중에 가장 운영당한 반단이었어.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진짜 이거 진짜 답이 안나와요 그냥 무조건 계속 죽어요 가자마자 아니 너는 왜 졌는데 너는 1딜이었잖아 네? 형 탑 봤잖아요 이블링 계속 오는거 아 그러니까 정글차이 너무나 어 잡겠는데 이거 오 나이스 나이스 봐 절구보다 극복아 더 못해 봐 나는 3대 죽었는데 벌써 4번 죽었어 야 이블링 미래를 깨고 온거 나한테 헬이었어 더 와 오 어디 근데 이게 루시안이 레벨이 높아가지고 이길 것 같은데 어 이거 미포 폭틀 나오면 맞지 모르겠다 이거 생각해보니까 유블린 레벨 7인데 루시안 레벨 10이어가지고 레벨 왜이렇게 높지? 한타를 빨리 만들어야 돼 어 놀래라 모자마스에 보실래요? 이거 온다 불꽃나 무조건 역시 나이 진적은 아 근데 무대가 안 떠나 아 세팅 먼저가 손 세팅 가자 이거 답이 없다 이거 손 세팅 가야 돼 와 야 이거 용 두 번 쫓지 지금 한 번이요 한 번 이거 어차피 다섯 번까지 나갈 일이 없어요 그 전에 끝날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어? 그냥 미니언만 먹으면 돼요 미니얀 비토르가 너무 무난하니까 이쪽에 이렐리아가 아마 형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좋아요 지금 이렐라고 불꽃 안보여 2대1도 질 수 있는데 이렐리아지 나이 여기 있다니 사람 사람이냐 안 돼 사람이냐 잘가라 오 나이스 나이스 이겼다 이거 뭐야 나 센스 전멸 센스 좋았어 팀플 좋았다 나이스 야 이겼는데 이거 이겼어요 이겼어요 야 이거 우리 안 죽으면 되지 아니 안 죽으면 되지 내가 어차피 안 죽을걸요? 다 미드여서? 왜 이블린이 왜이렇게 뜨지? 미드라멘! 미드잖아요 여기 두 명 이블린은 안보여요 저거는 다 미드라멘! 그거는 이블린은 원래 안보이는 캐릭터여서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형 집중해요 형 나 미드라 그래가지고 내가 드릴 했잖아 죽을수도 있잖아 형 아니 야 지금 많이 따라왔어 맞지? 네네네 이 할머니에요 맞지? 아니 이거 루시안이 이게 잘하네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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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포도 세고 지금 저도 세요 저도 세요 오케이 가자 이거 이쪽 간다 이거 진짜 한타가면 이겨요 한타가면 이겨요 아 지금 한타하면 이겼는데 내가 보다 이렇게 한타 잘 안 운영할 것 같아 데비를 해주는게 좋을거야 우리가 지금 푸킹조합이라 물리면 우리가 지내는데 맞지? 끌리면 저 우리가 지금 푸킹조합이라 물리면 우리가 지내는데 맞지? 끌리면 저 왜이렇게 세지? 너무 잘 푸는데 야 지금 올라간다 코르키 올라가는 것 같아 뭐라? 이거 빼라 그 미사일 미사일 있어 조심해라 주님 미사일이 있어 오라카스 나이스 나이스 야 야야야 코르키 코르키 아 야 뺏을게 했냐 조사해보도록 하죠 아 야야야 뭐하냐 이거 뺄 수가 없었어요 형 한 명 죽고 우리 두 명 죽었다 난 추격증을 줬어 아 이거 아 이거 뭐해 아 아 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아 야아 따라 많이 따라왔는데 아직 할만해요 아니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난 더 땡겨 힐 힝 힛 힛 힛 힝 힛 힛 힛 힛 힛 힛 힛 힛 말하는거 적같이 말하는거 아 이거게 차이구나 이제 안타야 되나 가자 가자 나가지없는 소리 오야 이블리 이블리 거기있어요? 어 있어 있어 야 미드안타자 오오 셧더팍 맨 셧더팍 오우야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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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렸어요? 아 블루 이거 옆에서 온다 백빵이다 붙어서 이거 편리콩이다 야 와 팔구 야 간다 이거 한탈 보다 아우야야야 뭐하냐 뭐하냐 다 죽을꺼 같은데요 와 뭐하냐 흐흑흐흐흑 와 이 새끼도 화하는게 없어 고탑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자 와 이 일에 적합한 물건이 있죠 와 이거 근데 조합이 너무 사기다 이거 우리 조합이 너무 안좋았잖아 와 그냥 아 조합이 뭐 이따구로 만나네 진짜 사람아 들었다 놨다 하는구만 아 이거 조합이 3원들이자 정글원들이 말이 안 돼 누구도 아니고 어 노랑카드 뭐하냐 그렇지 내가 죽여주는 거랑 어 바로 말했어 이게 안 나오네 아 어 어 더블키 으흐흑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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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저 말로 스킬 아깝다 이겼는데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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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랄들을 해라 졌다 서랠쳐라 저기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서랜 저는 눌렀어요 아 뭐야 뜨자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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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정글 하시는 게 어때요 이제 요 바텀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형 야 나 근데 워익정글 존나 잘하긴 해 그니까 워익하이사 이게 바텀 주고 우리 저희한테 형 워익정글 하시고 그냥 했으면 라인 맞았을 것 같아요 정글 할까? 다음판에 약간 하실 거면은 정글 쪽으로 가시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흐흑 형이 정글 가가지고 막 다른 사람 봐주고 막 좀 되나요 근데 한 번 더 할 거예요 형 한번 더 하자 정말요? 흐흑 아 아이 조합이 애맞았어 그냥 따이브 당하네 야 끌기 이 새끼 친삭해 노친다고요? 절대 그럴 리 없죠 흐흑 아니 양심이 없냐니 형님들 내가 지금 뭐 습사로 치면 뭐 정석은 운용으로 말렸습니까 조합상태 초반인지 초반부터 망했어요 일꾼 가로는 순간부터 이미 경기는 끝나 있는 것입니다 형님 흐흑 예 조합상태 정의의 자체를 말라 오우 와 아 형 그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저 뜯 아 뭐해 저 손 으흑 으흠 응 응 으흐흑 와 Mango 와 사람이냐? 와 와 사람 아니다 사람 아 근데 왜 썰린이 안나오지? 진짜 내가 본 역대껏 사람 아니다 와 나이스 살았잖아요 살았잖아요 빨리 빠른 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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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포야! 너도 못했어요! 물려? 너도 못했다고! 아니 근데 진짜로 이거는 이블린이 너무 잘했어요 이번판은 아니 이블린이.. 그니까 나도 정글 이블린 때문에 말렸잖아 에이 형! 맞아요! 저희 다 이블린 때문에 망한 것 같아요 덕분! 근데? 같은데? 컴퓨었 푸iano 그포야 내가 탈실버지만 너에게 한마디랄할게 너가 왜 프로캠어 못해?arm 중국에서 스카웃 ore하는 지 알아? 네 모르겠어요 기본적인게 너는 여기서 재탄스러우면 안되죠 형 한마디만 할게요 기본적으로 스타러치면 너는 홍구야 홍구 그니까 집제동이야 다른 맵은 줘도 못하고 다른 챔프를 한 챔프를 잡으면 잘 불나지나 이런거 피오라 너는 약간 홍구가야 뭔 말인지 알겠지 어? 형이 말걸어서 죽었잖아요 그니까 이거는 나도 못했지만 너도 못했다 이렇게 정의훈련을 내릴 수가 있어 알겠지? 어? 야 불꽃사람이라면 1대1 뜨자 형이 질걸요? 어 형 앞이 1대1 뭐야 이거 어 낚시 낚시 어 안죽어 오케이 킬초 나이스 땡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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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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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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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봐 들어가봐 이거 야 통화 통화 들어가요 형 왜 이렇게 잘 껐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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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못잡은 사람 아니다 와 저것도 여기다 어 환정 뭐하냐 비툴이 너무 쎈데? 형 뭐해요 형 왜 죽었어요 형 야 너가 이 판 솔직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너가 40% 못했고 내가 60% 못했어 아 진짜 아니야 동글도 20% 저희 툴이도 40% 야 너 그럼 이거 할래? 너 브론즈랑 먹고 팀 나 실거랑 먹고 나 팀 해가지고 청겨빵 할래? 진짜요 형 청겨빵 할래? 아니 이 새끼가 그러니까 못해 형 형 저한테 돈 주시는 거예요 형 할래 말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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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래? 해요 제가 그냥 질 수가 없어요 형 진짜 그거 아니 아니 나 느끼었는데 이 새끼가 내가 그 포로를 잘해 그러니까 정글을 제대로 만들면 이겨 그냥 그거 진짜 실버랑 브루즈 데리고 오면 내가 우리가 내가 실버 팀이라고 그러니까요 형이 실버해도 이거 형이랑 저랑 차이가 그 넘사벽인데 개소리야 아니 여러분들 나는 브로컴의 눈을 제대로 보잖아요 제3의 눈으로 이 새끼는 정글 제대로 될 새끼 만나면 정글빨로 이겨 근데 정글 이렇게 정글 못두는 새끼 만나잖아 쳐 못 이겨 혼자서 캐리 못해 멱살 잡고 캐리 못해 페이커가 왜 페이커가겠어요 정글이 사는 사람이 만나도 멱살 잡고 캐리를 한다 멱살 잡고 대가리 잡고 히어 잡고 캐리를 한다 이 말은 아니겠습니까 네? 야 그 대신 우리 팀 골드 너 브론즈 아 그건 안되죠 왜 자신이 따면 니가 야 말이 다르잖아요 형 아 니가 니가 탑에서 캐리하면 되잖아 대명이 따는 거를 어떻게 혼자도 치워 아 모르지 안걸리지 그렇게 명시 아 뭐야 어 안줄거 어 야 어 친구 부르지 마 친구 부르지 마 아 친구 부르지 마 아 근데 그게 브론즈가 또 실버랑 그거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오피를 올 수도 있어요 그거 야 그럼 브론즈 내가 구할게 실버 내가 구하고 됐지 어? 근데 진짜 브론즈 실버는 그게 진짜로 그냥 끝나요 게임이 니가 다 캐리한다고? 네네 엉치기 잡다 야 야 야 야 야 야 내가 진짜 농담 아니다 아 니가 다 워샷 니가 진짜 총개 총개팡이다 네네 형 잭이 없어요 모르케 여러번 잭은 역사가 있으시잖아요 형 범져 사람이나 아 왜 치 아 왜 치 아 야 야 우리 팀 실버 다 준비해라 가자 그 뭐 정인구야 실버 너무쌀한다 이 개X야 으흐흐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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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흐흐흐흐흐흐흐헙 야 진짜로 얘기하면은 챌린저 두 명이랑 그냥 도련드 5명 하면 실버 5명 하면 2대5 해도 이겨요 뭐라고? 2대5 해도 이겨요 형 챌린저랑 그거 그냥 실버랑 하면은 너 실버 그게 말이냐? 진짜로 그래요 형 다들 인정하실래요 형? 야 너 챌린저 2명 있어 2대5 해볼래? 근데 그게 라인이 또 막 한 명이 막 아 너 왜 말 바꿔 왜 말 바꾸냐고 무조건 미드로 무조건 미드로 미드로 하자고 그래 5명 5 미드 하고 저희가 6 미드 해가지고 근데 2대5 해도 저희가 이겨요 진짜 죄송합니다 왜 하자고 근데 진짜로 그 정도로 이게 차이가 나요 하자고 아 근데 실제로 하기는 좀 무섭죠 이게 형이 그냥 약속하게 막 헬리프 5명 들고 5명 탈진들고 뭔 소리야 아 써냄치라고 오늘 써냄치죠 근데 불크 뭐 뭐 할수있지 아 이거 써냄을 안치지 아 여기 써냄을 안치지 진짜 노답이다, 노답이야 와 형, 근데 이거 한번 해요 형? 저희 팀 브론즈 끼고 형님? 형 팀 실버 끼고 해요? 청계판이다 네 간판이다 네 뭐야 왜 그렇게 해? 야! 가! 실버들 준비하라 이거 미쳤다 이 새끼 얘들아! 실버를 붙여! 실버 대성적으로서 난 절대 못 참는다 이거 실버 대통령으로서! 이건 진짜 브론즈 내가 하고 간다 아이지? 브론즈나 실버는 똑같아요 형 그래 나하고 간다고 얘들아 실버들아 일어나 서라! 시바 좀 장난하나 지금! 야! 야! 아 와 28점 나갔어 무기 안하지 무기 안하지 내 무기 안해 기다리자 봐, 내가 한번 잡았다 장소되어가지고 잠시만 이거 맵 도중에 바꿀 수 있어? 물 어떻게 바꿔요? 물 어떻게 바꿔요? 잠시만 자 나는 실버다 손 간장 형님들 아 나 오늘 밤샘하고 오늘 존나 힘듭니다 나 한거 마셨잖아요 이번에 지미형 간장 마실게요 거꾹 여기 너 thee 새 mö 미 게 말 준비 해